지난 1분기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11%대까지 올랐습니다.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은 11.05%로 지난해 1분기보다 6.65% 포인트 상승했으며, 자산 총액은 87조 7,600여 원으로 전국 79개 저축은행 자산 총액의 약 72%를 차지합니다. 특히 PF 연체율이 10%가 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1분기 1곳에서 올해 1분기 10곳으로 늘었습니다. 1분기 PF 연체율이 높은 곳은 키움 19.18%, 상상인 18.97%, 페퍼 17.32%, OK 15.33% 순위였습니다. 그래서 감사합니다.